카이스트 이번에 졸업식 하두수여식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면 보고 전 국민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입틀망하는 이런 모습 보고 와 그러니까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다행히 조승래 의원께서 자리에 계셔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강제연예인대 학생들 바로 데려와주셨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바로 전화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연약한 일개 학생이잖아요. 졸업식의 주인공이었고 그 학생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뭔가를 외치는 게 얼마나 힘든 자리였겠어요. 조승래 의원 말 들어보니까 그 당시 분위기 자체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을 출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졸업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졸업생과 학부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결정된 대통령 때문에 학부모들이 일부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스크린으로 봐라 이러고 1층에 자리를 많이 비워놓고 보안 경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경호 인력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절절한 사연들 지금 블로그에 올라오고 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들고 몇 명만 들어가게 하고 이게 뭡니까? 보안검색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환영을 한다고 지금 그래서 썰렁한 분위기 완전히 얼어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분위기 너무 안 좋고 졸업식은 원래 축하받는 그럼요. 남의 잔칫집 아닙니까 지금? 이 입틀막에서 사지 들어서 끌고 나가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으니 전 국민이 경악을 했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과학 강국으로 컨텀 정보하겠다 그 자리에서는 그런 선언을 하고요. 공허하게 선언적으로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의 외침 이게 다른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긴 하지만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정말 용감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까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그 한마디 몇 마디를 다 문장을 끝맺지도 못하고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강제 연행되고요. 그렇죠.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졸업생, 학생이 끌려나고 입틀막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과학기술계가, 우리 과학의 미래가 끌려나간 것 같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모든 과학인들,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공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카이스트가 어떤 상징적인 존재들인데 과학을 하겠다고 정말 모인 두뇌들인데 그 두뇌를 이렇게 짓밟는구나. 이 정부의 과학자, 이공계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이거구나. 라고 바로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졸업식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원래도 그 졸업사하는 학생들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지금. 박사, 이제 막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는 학생들 취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과학기술, R&D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진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절박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입을 막은 거죠. 이공계는 너네들 입 닥치고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무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입틀막 사건은 졸업생 한 개인에게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이공계를 책임지겠다, 과학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이공계 인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제 만약에 국회에 가신다면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정말 생생하게 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밝힐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1월에 달에 큐브 이성을 보내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우리 쪽 예산 등의 이유로 무산이 된 상황이 됐다. 이걸 두고도 과학기의 분노가 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다시 한 번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미국 나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 나라들과 같이 뭘 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아르테미스 2호 달 궤도선을 보낼 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예정되어 있는데 그 우주선에 달에 갈 궤도선에 우리나라가 만든 큐브 이성을 공짜로 실어주겠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요, 그럼요. 발사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발사비는 안 받을 테니까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만 와.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우리가 작년 9월 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그러면 내년 4월까지 너무 기간이 촉박한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는 되는 방향으로 일이 되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열심히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좋은 기회이니까요. 제안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70억이라는 예산을 과학계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예산을 주면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이게 예결이 통과해야 되고 상임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의 절차상에 그렇게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단 70억 원이 정부가 없다는 이유로 달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공짜로 실어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렸죠. 그래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만약에 그 큐브 위성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 위성 본체나 탑재체나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참여했던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우주에 뭔가를 보내본 레코드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경험이에요. 그 판에 뭔가 해봤다는 경험이 있어야 다음번에 해외에 뭔가 수출할 때도 우리 달에서 운영해본 거 뭐 있어? 부품 하나라도 나사 하나라도 보내보고 싶었을 거라고요. 자기 돈 다 내서라도 70억 원 내서라도 다 가겠다는 기업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 자체를 정부에서 막았다는 거죠. 심각하네요.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주에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미국이 또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건데.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고 미국에서도. 납품 시기가 굉장히 짧게, 개발 기간이 짧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실현 가능한 계획을 과학자들이 먼저 세워서 제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건 정부의 몫이었죠. 그렇죠.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들어갔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하면서 쓴 돈이 578억 정도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70억. 이 숫자 때문에 전국민이 조금 분노한 게 있어요. 왜요? 70억, 700억도 아니고 7천억, 정부가 다른 나라에 우리 70억 없어서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너무 조금 울분에 찬 거죠. 70억 우리가 모아줄게 하시는 시민들이 많았었어요. 선금 모아서. 우리 조금씩 모아서 해줄게. 우리가 선금을 해서 만들자. 그래도 될 법 했습니다. 그럼요. 이 의미가 진짜 중요한 의미였네요. 이 기회가 너무 좋았네요. 네. 달에 뭘 보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소중해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이거 하려면 우리가 기회를 해서 만들어서 한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또 수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로켓도 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은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조금씩이라도 기회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는데. 경험을. 참. 그리고 5월 말에 우주항공청이 출범 예정인데. 아니 이런 기회를 낳았는데 우주항공청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형 나사를 만들겠다고 하고. 우주항공청이 당장 5월 개청입니다.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지금 우려가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에 인력을 300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갑자기 구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제가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요. 우주 분야에 사실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많은 다른 회사들 민간업체들도 우주항공업체들이 사람을 뽑겠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사업들이 있어서. 신규 채용을 다 하고 있는 중인데 다 충원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그런데 갑자기 300명을 어디서 확보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도 충분히 공로 하나가 안 되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잘 됐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선언적으로 또 항공청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역할 분담을 할 건지 기존에 있던 다른 연구소들과의 기관과의 역할 분담 같은 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과 목표 예산 확보.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막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형 나사 그렇듯해 보이지만 속을 채우지 않는 한국형 나사나 우주항공청 문제가 있다. 네.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냥 일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내려 꽂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든 지시가. 그래서 비합리적.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한 번 불통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과학기술계도 너무 소통이 이제 목말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걱정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과학 강국이 될 수 있을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방정식의 제일 첫 번째가 그 인력 교육과 과학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모 세대가 자기는 못 배웠어도 자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교육열. 네. 나는 잘 못하더라도 과학자들한테는 돈을 줘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왔잖아요. 네.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양쪽이 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따라 정말 이게 한숨이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인터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번 총선이 너무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계도 이 총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네. 과학계의 모든 분들이 고르게 저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시간이 인터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군요.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벌써 끝났나요? 한 두 시간은 방송이야. 네. 이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네. 제가 현장으로 가도록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과학은 국가 경쟁력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저는 30년 연 가까이 과학계 몸 담으면서 현장의 연구자로 과학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젠 국회에 현장 과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황정아는 과학기술계뿐만이 아니라 대전의 유성을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만드는 과학자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